이게 맞추기 어려워요. 대량으로 홈쇼핑에서 방송하면서 어렵습니다. 근데 그거 저희 고집했고요. 그다음에 이게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성을 경배했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. 뭐냐면 푹 꺼지는데 나는 폭신함이 좋아하셔서 충전제 다 다르지만 네모 각을 두르고 있는 토퍼형을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. 되게 좋아요. 많이 쓰시잖아요. 많이 쓰죠. 근데 토퍼가 너무너무 좋은데 약간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